나는 무등산입니다. 나는 8700만 년 전에 태어났고, 지금껏 이 고장에 살아온 토박이입니다. 나에게는 오랫동안 날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. 우리 가족들은 내 품에서 자란 쌀과 맑은 물로 막걸리를 빚고, 내 품 안의 흙으로 나를 닮은 도자기를 빚고, 내 품에서 자란 깨끗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와 된장, 청국장을 만들기도 합니다. 또 내 품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차려냅니다. 이렇게 도란도란 살던 우리 고장의 즐거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.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나 무등산과 우리 가족들이 마침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. 나에게 어머니 산이라는 훌륭한 이름을 붙여주고,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준 우리 고마운 가족들에게 드디어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흥겨운 음악소리를 들려주던 이곳은 지오 빌리즈가 되었고, 그 안에서 나를 담은 도자기, 나를 담은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은 지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. 지금껏 나는 고마운 가족들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지내왔습니다.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한 가족으로서 나는 우리 지오 빌리즈 지오 파트너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굳건해질 것이고, 더 푸르러지겠습니다.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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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